안녕하세요. 청소년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오늘 일반인과 대학생들한테는 IT 교육과 IT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박철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요.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어느 것이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해외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을 한다면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특히 IT에 관련되어 있는 즉 지금 I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해외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곳으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정부 지원 제도를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책에 대한 즉 K-무브를 통한 IT 분야의 해외 취업의 전망과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IT 분야의 부분의 해외 취업은 꼭 한번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K-무브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부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 즉 IT 해외 취업 부분은 무엇이고 국가별 취업 정보와 윈간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 IT 분야에서는 뭐가 있는지 한번 낱낱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요 K-무브 프로그램입니다. 자 K-무브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외교부 그리고 중기청까지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분야는 특히 IT 분야는 미국, 일본, 독일의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IT의 인재로 우리가 커서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독일로 우리가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K-무브 프로그램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월드잡이라는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월드잡은 제가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해외 취업, 해외 인턴, 해외 봉사 그리고 해외 창업까지 갈색할 수 있는 부분을 통틀어서 K-무브를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해외 취업 부분이죠. 해외 취업 부분에서 해외 취업 설명에 K-무브 멘토링, K-무브 연수 스쿨, 그리고 서울 K-무브의 이러한 센터들이라든지 등등등의 지원책을 말씀드리고 여기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제도에 맞춰야 되는지 제가 낱낱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K-무브 프로그램은 첫 번째로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월드라는 곳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ww.worldjob.or.kr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 정보 찾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K-무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월드잡이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진출 정보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 일자리까지 우리가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일자리에 검색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특히 IT라고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해외 일자리에 되어 있는 베스트 20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리스트로. 그 나열의 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곳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K-무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드잡.or.kr 즉 월드잡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으로서 K-무브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K-무브에 해외 전체 성공한 한국 인재들의 현황을 보시면 2016년 기준으로 총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 즉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들도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으로 지금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IT에 대한 실력들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지만 IT를 좋아하는 하는데 IT 개발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역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우리가 이러한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벌써 취업이 돼서 미국에서는 벌써 취급돼서 벌써 1년 동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만천 명에도 그 친구는 카운팅이 됐겠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서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IT 분야에서는 더욱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도도 됐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독일 같은 해외로 여러분들이 취업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해외 취업 현황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일본, 미국, 호주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2,370명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1,885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IT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취업으로도 많은 분야가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 2,370명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숫자 속에서는 IT 인력들이 그만큼 많이 배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 해외 진출 프로그램 중에서 업종별 해외 취업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다 월드잡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줬고요. 관리자, 전문가, 관련 전문자 사무, 서비스, 판매 등등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전문가 관련 종사자들이죠. 즉, IT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형태가 2,713명, 즉 2위나 3위 정도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꽤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령비왕 해외 취업 현황을 보면 29세 이하가 가장 많죠. 29세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30세부터 그리고 크게는 40세 이상까지도 해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정부에서도 개인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 그리고 40대에 있는 시니어분들까지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 해외 진출 프로그램 중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취업 유망 국가 및 직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그러한 나라가 어딜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가장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체는 우리나라하고 안 좋은 과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IT 부분에서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 있는 그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러한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좋은 그러한 근무 요건들이 많다라고 듣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가서 미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겠죠.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돈들이 그만큼 많이 없다. 그리고 또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세이브된 데는 돈이 많아서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직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좀 목턴 뒤에 가지고 온다. 이러한 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취업 유망 국가의 직종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들은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분야의 국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미국, 싱가포르, 중국, 독일, 그리고 베트남에서 IT에 대한 우리가 인재들을 우리가 뽑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하고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 그래 그냥 뽑겠지. 그리고 싱가포르 뽑겠지, 중국 뽑겠지. 그런데 독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IT의 강국들입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어디서 발병했냐면 독일에서 발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IT 인력들이 올해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그만큼 많은 해외 인력들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서는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본 또 미국 이러한 곳들만 보지 말고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아니면 옆에 나라 있는 중국이라는 곳에도 여러분들이 크게 취업의 문을 두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무서비식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전자 또는 헬스케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독일은 우리가 IT에 관련된 부분들로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엔지니어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T를 통해서 엔지니어 부분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엔지니어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소프트웨어가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IT에 관련된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고 지식을 쌓고 그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정부 해외 진출 프로그램의 단계들을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뭐니뭐니 해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죠. 준비 단계에 해외 취업 설명회를 가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얻고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런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참여하십시오라고만 얘기해 드릴 수 있지 여기 해외 취업 설명회 같은 경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가서 어떠한 부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느 나라의 지금 현재의 취업의 인원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 설명회를 가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찾아가는 해외 취업 설명회 즉 현재의 대학생이라면 각 대학의 지금 해외 취업의 전반적인 설명들을 해주는 분들이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지금 2016년에서는 약 100회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해외 취업 국가별 전략 설명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별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온화는 나라에 우리가 해외 취업 준비 전략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올드잡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미국이다 아니면 내가 일본이다 아니면 내가 독일이다 이런 곳에 관심이 간다 하시면 일정별로 나라별로 일정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K-Move 멘토링입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을 못 맞춰서 못 들었다 하시면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K-Move에서 우리가 K-Move에서 속해 있는 그러한 멘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멘토 분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자에서 생생한 해외 정보 취업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일 내까지 사례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통해서 나도 이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도 자긍심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트라스 하고 있는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아까 취업 설명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취업 설명인데요. 그래서 해외 기업과 1대 1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크게 취업 설명회가 취업 상담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사전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준비 단계 중에서 K-Move 멘토링 부분이 있었습니다. K-Move 멘토링 부분은 우리가 설명회를 못 갖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정을 못 맞췄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멘토를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멘토링 부분인데요. 이 멘토링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즉 해외에 취업할 수 있을 때의 태도 아니면 자세, 또 아니면 현재의 생활 정보라든지 아니면 해당국의 주요 기업의 취업 그래서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에 관련된 부분까지 그리고 거기 현지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것까지 어떻게 지내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들어가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취업비자라든지 아니면 연수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 후가 더 중요하겠죠. 취업 후에 가셔가지고 일본이나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거 가셔가지고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K-무브 멘토링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 상담은 이력서, 작성뿐만 아니라 면접 스킬, 그리고 구인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역량 등을 조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에도 멘토가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글로벌 형태, 지금 네트워크를 시켜가지고 같이 현지 기업을 우리가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K-무브 사업을 지원도 해줍니다. 당연하겠죠. K-무브 멘토링을 통해서 K-무브 사업에 지원도 해주고 즉 연수 과정과 그리고 지원책들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가정연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지원금까지 나옵니다. 그런 지원금을 어떻게 탈 수 있는 것까지 다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 보면 여러분들이 K-무브 멘토링 준비 단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IT에 대한 부분들이 좋긴 한데 아직 학습을 못했습니다. 아직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학원 가서 할까요? 아니면 독학할까요?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의 취업을 금방 가고 싶은데 그러실 경우에는 우리가 K-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것은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부분들인데요. 이 국내에서 연수시키는 부분들이 IT 과정에서는 일본이면 일본어 아니면 미국이면 영어 아니면 독일이면 독일에 관련되어 있는 언어와 그 다음에 IT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즉 최소 800시간이라든지 아니면 600시간의 단기, 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짜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K-무브 스쿨이라는 곳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K-무브 스쿨은 장기 과정은 6개월에서 12개월의 긴 단계로 가져갈 수 있고요. 1인 최대 지원금액은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기 과정은 3에서 6개월인데요. 1인 최대 금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58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왜? 단기 과정과 장기 과정을 다 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장기 과정과 단기 과정은 공단 지원금의 20% 이내에서 구직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금에서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다닌다고, 거의 무료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해외 진출 기업, 그리고 동남아, 중동, 신흥시장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구직자 비용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에 있을 때, 즉 대학교도 2, 3학년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4학년 졸업자,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풍문이 K-무브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이라면 해외 취업, 지금 준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팁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팁은 뭐냐면요. 현재 우수기관으로, IT의 연수기관인데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ICT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국내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장기 과정이죠. 장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13년의 기준에 100%예요. 연수대 100%를 취업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였다면 바로 취업이 됐겠죠. 그리고 2,544만원은 그거는 이제 2,544만원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JS의 인재개발원, 대전에 있는 인재개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수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클라우드 마스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10개월에 장기 과정으로 진행되었고요. 어디서 됐냐면 한국무역협회, 이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삼성동에 있겠죠. 그리고 86.2%, 즉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2,4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향 웹모바일 프로그래밍 양성 과정을 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4개월이죠. 4개월은 단기 과정입니다. 단기 과정인데 우리가 84.4%,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80%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즉 10명 중에 8명은 취업이 한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리고 2,367만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진전문대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의 우수기관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은 우수기관들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월드잡 가시면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우수기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들의 커리큘럼을 보시고 내가 맞는 그런 제가 지금 IT만 얘기하지만 내가 맞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곳에서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또 지원책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특히 우수기관에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2017년도에 연수정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즉 IT정보겠죠. IT의 과목에 관련된 국한대에서 가져왔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대학교 사랑형협당입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일본으로 우리가 취업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자바 엔터프라이즈 디벨로먼트 양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2월 28일까지니까 거의 장기 과정이네요. 20명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일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글로벌 취업 IT 전문가 연수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9월 4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죠. 어때요? 10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15명의 인원을 다녀가고 있고요. 자 글로벌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본입니다. 일본 취업을 IT 자바 기반으로 해서 웹과 앱을 우리가 양성하는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3월 27일부터 지금 10월 13일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장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서대학교 미국이죠. 그리고 백석대학교는 일본.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엔지니어형을 조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개발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IT 엔지니어형 연산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7일부터 2월 23일 즉 6개월, 7개월 정도에 우리가 장기 과정으로 2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백석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일본 과정으로 일본 IT 스페셜 리스트 양성 과정으로 해서요. 1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산학임협단. 지금 딱 보면 한 군만 빼놓고 다 대학이죠. 그래서 현재에 예전에 2016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대학에서 그렇게 많은 진행을 못했는데 올해 2017년도에 와서는 대학들이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자부담이 거의 없죠. 자부담이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졸업하고 갔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거의 꽁짜긴 하지만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갔을 경우에는 무료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이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취업에, 해외 취업에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한간에는 또 대학교에 이제 평가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은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강남대학교나 동서대학교나 백석대학교 아니면 순천대학교 같은데 지금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모 학교에 모교에 있기 때문에 가서 여쭤보시는 것도 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HB 커리어에서는 일본으로 취업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IT 자바 프레임워크 개발자 1차, 2차 과정을 우리가 20명씩 모집을 해서 약 7개월씩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과정은 대부분을 시키죠. 왜냐하면 IT 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도 그렇지만 IT 교육을 특히 비전공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6개월을 7개월 정도 가르쳐서 전문가를 만든다. 이건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IT 인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그 역량을 키워서 거기에 내가 조금이나마 지식을 즉 내가 잡하면 잡아 아니면 웹이면 웹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지식들을 우리가 쌓아서 그리고 일본이면 1어, 미국이면 영어, 아니면 독일이면 독일어를 독일이면 독일어를 독일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합해서 간다 그러면 그러면 충분히 해외 취업을 성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뒤에 제가 조건들을 얘기해 드리면 아하 왜 그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재대학교, 인재대학교는 일본, 조선이공대학교도 일본 그리고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미국으로 우리가 연수정보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본 IT 전문가, 자바 스마트, 그 다음에 일본 IBM, 그리고 미국 외표준 IT 프로그램의 전문가 과정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정보와 중소ICD 기술진흥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 프레임워크라든지 또 IBM, i-시스템 운영자, 즉 시스템 관리자까지 양성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명씩, 20명에서 22명까지의 인원을 모집하며 장기 과정으로 다 진행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2017년도 연수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해외 취업에 특히 IT 분야로 가실 분들은 어떻게 한번 골라보셨을까요? 한번 골라보시면, 골라보시면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잡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수 단계에 이제 K-무브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도 상관없고요. 오프라인을 가서 상관없고요. 특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 월드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여기 그린을 보시면은 월드잡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K-무브스쿨이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도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메인 페이지의 부분으로, 메인 페이지 부분에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특히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왜? 개인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K-무브스쿨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체적인 스케줄이 다 서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키워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조건, 검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 국가, 유형, 직종, 교육장소 선택까지 모든 걸 선택하고 나서 검색을 누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쪽까지 쭉 나옵니다. 리스트도 쭉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가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경일대학 산업협력단에서 내가 골랐던 부분으로 즉 연수과정 세부 페이지 하단 페이지에 온라인 지원하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경일대학교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석대학교나 아니면 순창인대학교나 이러한 대학교에 가서 안 가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어디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올드잠만 들어가시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IT의 국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IT가 아니고 서비스 분야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조업 분야 아니면 헬스케어 아까 있었죠. 그런 헬스케어 부분이라든지 IT 이외의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올드잠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아까처럼 연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수까지 받았어요. 준비되어 했고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일자리를 매칭시켜야 되겠죠? 내가 직접 가서 일자리를 알아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죠.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육만 시켜주고 또 대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취업 지원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대일로 해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죠.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알아서 지원 프로그램에 알아서 내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매칭을 해주는 그러한 센터가 있는데요. 서울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는데 K-무브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취업 오프라인 상담이 됩니다. 즉 사전 접수를 하게 되면 가셔가지고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즉 해외 취업을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받았다. 아니면 K-무브를 통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취업 아카데미, 즉 해외 취업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즉 센터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청은 매월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혜택은 영어 수업 진행과 교육비, 전액 무료, 그리고 수료증까지 발급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취업 알선은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IT 분야다 하시면 IT 분야의 어느 회사에서 뽑고 있다.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다. 라고까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조, 일자리 센터라든지 대학에 있는 인찰 센터라든지 이런 분이 많죠. 이거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상시 채용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상시로 채용해 주는 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미국, 독일 이렇게 나라별로 우리가 엮어놔가지고 해외 현재 멘토인이라든지 아니면 K-무브 센터들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엮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게 K-무브 센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멘토링까지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센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타 몇 피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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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자리 매칭 단계 중에서 코토라 글로벌 취업 상담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토라 취업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열린다 그랬죠. 아주 큰 그러한 부분이라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접수가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상담에는 해외 유력 기업들 1대1 면접과 채용 설명에는 우리가 해외 취업 전략 속에 주요 기업의 채용 설명까지 우리가 하고 있고요. 당연히 K-무브 해외 취업 상담은 당연히 제공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올드.플러스의 서비스의 이용 방법 안내까지 제공되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올드.잡에 들어가셔서 이용 안내를 보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러한 센터들만 있느냐, 그럼 센터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인력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회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위탁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기관은 어느 곳에서 많이 이용하냐면요. GHR이나 아니면 글로벌 터치 코리아나 아니면 JS 인재개발원 아니면 J커리어, 이러한 IB 코리어, 지인 코리어 즉,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내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신고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신고되어 있는 기관으로서요. 우리가 주요 담당 국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JS 인재개발원은 아까 어디서 보셨죠? 아까 연수기관의 우수기관이었죠? 즉, 이렇게 연수도 하면서 취업까지, 민간 알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만 잘 하시면, 한 곳만 잘 가시면 연수도 받고 그리고 알선도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한 곳에서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관면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담당 국가죠? 담당 국가를 어느 곳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랑 체크 한번 해보시죠?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취업 준비 시 필수 체크리스트예요. 첫 번째로는 해외 취업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내가 왜 해외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 나는 국내에서 취업이 안 돼. 그래서 가는지. 아니면은, 아, 나는 조금 더 글로벌 기업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일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일본이라는 곳에, 아니면은 미국이라는 곳에, 아니면은 독일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러한 목적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과 의지가 충분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IT죠?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가입니다. IT는 기술인이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과 의지가 충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니죠? 일본, 미국, 독일. 현재 해외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도전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공, 부전공, 경력, 자격증 등 역량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IT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부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이라든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BIT학과라면 우리가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역량을 분석해 봐야지만이 내가 해외 취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망직종, 그 다음에 역량 고려해서 진출 희망국가나 진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곳에 직종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즉 IT 직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보처리기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어느 곳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어느 곳으로 진로를 설정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희망국가의 취업 전략입니다. 그리고 채용 동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채용 동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 준비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하시죠? 이렇게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외 취업도 할 때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현지에 있는 기업의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의 채용 동향도 아셔야 되겠죠. IT 인력을 전혀 뽑지 않아요. 그런데 IT 인력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노트로 정보를 검증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사기성에 이러한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례로 호주에 거금에 연봉을 주겠다 하고, 호주로 넘어가서 일을 했는데, 일도 다른 일을 시키고 연봉도 작아서 중도에 탈락해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칭도 됐었습니다. 매칭도 됐었는데, 그리고 해외로 나가려고 비행표까지 다 끊어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캔슬시켜버리는 그러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날렸냐면, 수수료 날렸죠. 해외 비행기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믿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당연히 다양한 노트로, 즉 월드잡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 위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K-무브 센터 같은 데 가셔서 정보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인지, 또 현지에 있는 센터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민간 알선기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정부 지원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부 지원을 받고 싶다. K-무브라는 것을 받고 싶은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좋게 되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렸던 지원금이 있었어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원금을 받을 조건이 되느냐.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의사소통 가능한 어학능력을 소지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일본, 미국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출 희망국가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나는 다 만족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해외 취업에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취업 정보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미국 취업 정보는, IT는 지금 81명입니다. 총 1041명 중에서 81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기타사무서비스도 들어가 있죠. 하지만 IT 임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퇴근과 수시채공, 경력직을 좀 원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신입직원보다 경력직원을 좀 많이 원하기 때문에, IT 신입직원들이 많이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고, 그만큼의 전문가적인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미국의 취업도 가능하겠죠. 신입도 뽑긴 뽑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IT 인력의 연봉은 263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에, IT 관력 지중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의 2016년도의 말의 여건이고요. 그래서 IT나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직군들로 많이 미국에서 뽑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까 보셨지만, 연수기관에서 보셨죠? 일본으로 가는 거 엄청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인들을 위한 채용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인 특별전형에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본 기업도 있어요. 이만큼 한국인의 IT 인력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IT 인력이 529명이죠. 반이 있습니다. 반 넘게 우리가, 일본에는 그렇게 반 넘게 IT 인력들이 많이 가 있는 상태고요. 칼텍은 잔업수당, 스펙, 그리고 자기개발, 즉 능력만 갖추면 스펙은 전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개발은 입사 초기에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개발할 수 있는 과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봉의 연봉은 2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마이넘버 제도를 통해서 IT 계열의 프로그래머와 그 다음에 보안수집사용 직종들의 인재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8명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동차 부품원과 디지털 디자인 패션 산업까지 가져갔을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은 신생 기업이긴 하지만 좀 뜨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연한 근무시간과 수평적인 직장 문화, 그리고 수시채용과 의사소통 및 실습관영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연봉이 되게 세죠. 연봉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일에 관련해서는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연수단계에 대해서 연수단계에서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이라든지 청년 희망대만에서 이렇게 민간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종 나라별 취업 정보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연수기관의 70, 80%가 IT 기업을 우리가 그리고 비종공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격 조건은 IT 관련 학과나 정보처리 기사가 있으면 되고요. 영문 졸업성에 컴퓨터라든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이 기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년제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졸업자로 IT 분야 3년 이상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영문 졸업장의 표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능통자 이거는 일본어만,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다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자 근로조건은 급여는 연봉 3천만액 정도 되고요. 자 유급휴가가 주고 사대보험 혜택까지 다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어 자격증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1급 이상을 추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졸업 이상이면 대학졸업 이상이면 동등하게 갈 수 있고요. 유급휴가와 연봉 5만 5천 달러의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의 영어 수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종 나라별 취업 정보 중에서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독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사들의 85%가 외국인처럼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올해의 IT 쪽으로 취업하실 거면 이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K-무브를 통해서, 그리고 K-무브의 정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K-무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책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K-무브를 통해서 K-무브를 통해서 페이치업, 제가 말씀드렸던 IT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있다고 했죠. 페이치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